공이 너무 떨어졌다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들흔들 해적선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해적선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자 그러면 꺼내볼까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덟 여덟이야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해볼까 응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해 가위가위 가위바위보 이래야 지솔을 다시 가위바위보 아빠가 이겼어 아빠가 먼저 한다 어 어 어떻게 할지 나는 어 어 어 자 왜 아니야 그럼 또지 말고 놓고 어 어 얜 한번 얹으면 도랑 한번 얹어봐 어 잘라야 돼 아빠가 어디다 알겠어 아빠가 어디지 1번씩 하는거 1번씩 잘 넣었는데? 네 1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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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 2번씩 2번씩 3번씩 눈이 오는 중 조심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가운데서 놀아니까 다시 해봐 누가 많이 올리나 하나 이빠따 불 천천히 나왔네 그렇게 너무 떨어뜨려 아빠 옆쪽에 가면 좋겠다 네 여기다 여기다 니가 천천히 그렇지 아빠 어디다 오라고? 여기? 응 응 떨어졌어 보라 여기다 놔 보라 여기다 네 천천히 놔야지 천천히 놔야지 빨리 놓으면 안 되지 아빠 이제 여기다 놓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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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어디다 놓을 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제 아빠 놓은다 아! 내 생긴 아직 안 떨어졌어 여기다 놓다 이렇게 담았어 담았어요 아! 담았어 담았어 맨날 죽었는데